올해 최저가 보장이니까 무조건 쟁여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는 점 1 플러스 1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제는 더욱더 아낌없이 쓸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살짝 스포해드렸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넘버즈인의 1번 라인. 아마도 올해는 데는 없을 대박 할인 소식에 대해서 제가 살짝씩 이렇게 스포를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올영 세일이었잖아요. 이 올영 세일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박 할인 소식. 심지어 올영 세일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슈퍼브랜드 위크보다 더 저렴하고요. 오직 최후 채널 제 채널에서만 소개한다는 점 최저가 무조건 보장하고요. 또 1번 라인의 최초 구성 제품까지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박 할인 행사에 대해 소개시켜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제가 이 넘버즈인 1번 패드를 내돈내산 해오면서 엄청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진행했던 마켓 이후에 토너 패드는 물론이고와 토너 그리고 선크림까지 올리브영에 찾는 고객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올리브영에서 1번 라인 제품들을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번 10월에 올령픽 제품으로 선정되었고 넘버즈인 측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어렵게 어렵게 올리브영과 가격을 조정을 해가면서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진짜 넘버즈인 선생님들 이번 올령픽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이렇게 신규 기획 세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1번 라인 할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몇 시간, 며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무려 10월 한 달 동안 쭉 이어질 그런 행사니까요. 올해 최저가 보장이니까 쟁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땀이 날 줄이야. 컴다운, 컴다운. 자, 토너 패드, 토너 그리고 선크림까지 다 할인이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 바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짜잔! 넘버즈인 1번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리필 기획입니다. 사실 이 리필 기획 세트는 지난 6월 올령세일 때 제가 구매한 제품이라고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그때보다 더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이 리필 기획 세트까지 내가 구매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애 패드라는 거. 이 패드가 아시다시피 피부 진정기 정말 좋아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세운 간 거 아니고 무슨 계속 손이 가는 그런 패드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닥터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또 중간중간에 피부 열감이 오를 때마다도 사용하고 특히 팩처럼 사용하면 아무리 반으로 나눠 쓴다 하더라도 빠르게 공병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공병이에요. 오늘 다 썼어요. 방금 전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썬 거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 두 번째로 컴다운, 컴다운. 숨이 막혀요. 여러분, 숨이 가빠. 메일레이. 다시 돌아와서 구성을 보시면 일단 토너에... 내가 뜯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었다. 어머, 이게 먼저 나왔네. 잠시만요.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본품 70메가 들어가 있고 리필까지 70메가 이렇게 140메가 들어가 있는 구성인데요. 여러분, 이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개가 얼마다? 26,000원. 원래 이거 단품이 26,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필을 그냥 증정해 버리는 그런 조합이다. 1 플러스 1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의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이거 할인이 들어갔을 때 올령세일, 우리 오늘 특가 기준 상품으로 봤을 때 이 패드가 26,000원이지만 17,000원대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17,860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필까지 주는데 26,000원이다. 원래도 이 기획 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8,520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2,500원이 더 할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단품 하나 가격에 리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럼 개당 13,000원이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리면서 바로 다음 제품! 짜잔! 넘버즈 1번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구성이 아니라는 점? 원래도 본품을 구매하면은 조그만한 리필액 뭐 100ml? 50ml? 이 정도 되는 거를 증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본품의 리필,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이다. 자, 대용량 600ml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셨다고요? 여기에 확대해 주세요. 네, 600ml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이 리필 기획 세트를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이 1번 라인 안에는 진정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패드가 89%, 토너가 93%로 진정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인데 이게 좀 더 활용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미스트 용기에 담아서 바디에도 써도 되고, 얼굴에도 써도 되고 또 이런 다 쓴 공병에다가 그냥 화장솜 넣고 토너를 부어서 토너 패드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다 보면 금방금방 써가지고 다소 아쉬웠는데 이번에 리필 기획 세트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아낌없이 쓸 수 있겠다. 이 구성 역시도 보여드리자면 일단 토너 본품 그리고 리필 이렇게 본품과 리필로 토너 패드와 동일한데요. 이거 가격 듣고 진짜 깜짝 놀랬잖아. 이 토너 단품 같은 경우에는 패드와 동일하게 26,000원이에요. 근데 이 리필까지 합쳤는데 얼마다? 24,000원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령세일 때 더 많이 할인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올령세일 때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단품 할인가가 18,000원인가?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자 보자 카톡 한번 보면은 18,200원 이 단품가가 18,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리필 구성 그러니까 1 플러스 1인데 얼마다? 24,000원이다. 그러니까 이 리필 파우치가 거의 한 6,000원가량밖에 안 한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 플러스 1 구성이니까 한 개당 12,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1번 토너 쓰시는 분들 이번 행사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패드 너무 빨리 써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패드로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쓰시는 거 또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갓성빛 넘치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바로 다음 제품 짜잔! 넘버진 1번 진정맑은 물막 선크림 주오세트입니다.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마켓 때 이렇게 딱 써보신 이후로 인생 선크림 만났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되잖아요. 이 제품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환절기 그리고 겨울에도 사용해도 될 만큼 촉촉하고 가벼운데 보습력까지 좋은 선크림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제품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수분감을 유지하는 임상을 받은 선크림이고요. 또 10중의 히알루론산과 부활주 성분으로 진짜 피부에 물 막 정말 그냥 피부에 수분감을 꽉 끌어안겨가지고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한 선크림이에요. 무엇보다 발림성이 좋고 흡수력이 좋으니까 메이크업 궁합도 찰떡 그리고 진정 성분도 가득가득 잠은 제품이니까 저처럼 홍조가 잘 올라오는 우리 민감성 여러분들도 사용하기 정말 좋은 선크림 완전 인생 선크림 만났다 하실 거예요. 또다시 기획 세트로 넘어와서 기획 세트가 뭐다? 듀오 세트다. 원 플러스 원 구성이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거 듀오 구성 한번 봤거든요. 근데 듀오가 원래도 할인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도 뭐 40%인가 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이 듀오 구성 23,200원 이거는 진짜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그런 구성이고요. 여러분 이 구성은 역대급 구성이라서 21일까지로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원래 선크림 한 개 얼마다? 26,000원이다. 다 그냥 26,000원으로 통일했어요. 근데 이 듀오 세트 원 플러스 원 구성 50%보다 무려 3,000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 반품이 26,000원인데 듀오 세트가 얼마다? 23,200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 지금 약간 과오물 것 같거든요. 이게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장바구니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선크림 이거 인생 선크림이다. 너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쟁여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는 점. 23,200원? 그럼 한 개에 11,000 얼마 아니에요? 11,600원인가? 에에에에.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마켓 때 쟁여두지 못했던 분들이나 다 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올령세일보다 더 저렴한 진짜 역대급 대박 할인 소식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합리적인 소비 요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통장 지킴이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제품들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냥 원하는 만큼 쟁이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역대급 할인 혜택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처음 써본다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막 엄청 쟁일까봐 말씀드리지만 이 할인 행사는 10월 한 달 동안 물론 이 선크림은 21일까지지만 요거 토너와 토너패드는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 요거 한 번 딱 하나만 구매하셨다가 잘 맞는다 하시면은 그때서야 쟁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품절이 나면은 초기 품절 시에는 이벤트가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빠뜨!